네, 최근 들어 한인타운 내의 아파트나 콘도에는 정문을 따고 침입하는 전문 절도범들이 기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부 용의자들은 우편배달용 메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매일매일이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LA 한인타운 내 한 콘도 앞.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문을 열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인터폰이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더니 이내 문이 열립니다. 남성은 곧바로 우편물함 아래에 있던 소포들을 챙기고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갑니다. 1층 내부 곳곳을 둘러보고는 2분 뒤 비상문을 이용해 도주합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비상문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배터리까지 빼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용의자들이 이용한 건 우편배달용 마스터키. 마스터키로 손쉽게 문을 따고 들어가 소포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 한인타운에 우편배달용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전문 터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히스패닉계와 중동계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